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남성은 넘어진 여성을 질질 끌어서 차량 뒷좌석에 밀어넣더니 옆자리에 탑니다. 또 다른 남성이 곧바로 또 아파트 공원에서 나와서 열어놓은 운전석에 타더니 빠르게 아파트를 빠져나간 그런 장면입니다. 박성규님, 당 1분 만에 여성을 이렇게 잡아서 납치했는데 용의자들이 붙잡혔다고요? 네, 용의자들이 붙잡혔고 한마디로 이 상황이 실화라기에는 너무나 드라마나 영화 같은 끔찍한 장면이었고요. 1분 정도 만에 신고가 됐는데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추적해서 금방 잡고 그러는데 현실은 이틀이나 지나서야 시신으로 발견되는 그런 참혹한 범죄였는데요. 저 길, 저도 잘 아는 길입니다. 저 길이 낮에는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고 스쿨버스, 학원버스도 왔다 갔다 하는 아주 평화로운 아파트 강남 한복판 역삼동의 어느 아파트 단지 앞이에요. 그런데 저 시간이 말씀하신 대로 자정을 15분 앞둔 한밤중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없고 아주 인적이 드물었는데 워낙 그 여성이 지르는 비명이 크고 적나라해서 놀란 시민이 신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? 그런데도 이제 이미 때가 늦어버린 것이죠. 한 30대 남성 3명이 40대 여성 하나를 물리적으로 제압해서 머리채를 끌고 질질 끄는 장면. 그리고 반항하지 못하게 올라타고 치밀하게 태우고 그리고 저 차가 이제 지방으로 가는데 차를 두 번이나 바꿔 타고 택시까지 갈아타요. 완전히 계획범행이었고 처음부터 노리고 기다렸던 그야말로 끔찍한 저 아파트 주민들이나 강남의가. 강남 주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경악한 사건이었습니다. 네, 이현중 의원님. 이 잔혹한 범행이 또 결과가 여성의 사망으로 그렇게 나타났다면서요. 그러니까 정말 범인들이 대담한 지금 범행을 져지는 거 아니겠습니까? 경찰도 아마 신고받고 7분 만에 출동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경찰이 크게 늑장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워낙 범인들이 주도 면밀하게 준비를 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차를 옮겨 타고서 결국 했고 이런 여러 가지 CCTV 분석을 통해서 범인을 일단 체포를 한 것인데.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아직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범인들이 이미 가상화폐와 관련돼서 어떤 수사를 받고 있었다고 그래요. 그리고 납치된 40대 여성 같은 경우는 가상화폐를 꽤 많이 가지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. 아직 지금 경찰이 정확한 범죄 동기 자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수사 결과가 아직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 같은데 아마 특정을 한 것 같습니다. 그냥 아무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미 준비를 해서 특정을 해서 그 여성을 일단 납치를 한 그런 상황 같습니다. 그렇게 특정을 해서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거라면 계획 범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정혁준 변호사님 그렇다면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되나요? 달라질 수밖에 없죠. 지금 이현종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길 가든 사람 아무나 잡아서 한 게 아니고 돈 많은 여자다라고 하는 소문을 갖다가 듣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분이 가상화폐로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다. 그런데 언론 보도를 보면 이 용의자들이 혐의자들이 가상화폐 관련된 이미 범죄가 있었다는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가상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가상화폐 관련해서 범죄 수익을 쉽게 취득하고 은닉하고 이걸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렇다고 하면 굉장히 치밀한 계획 범죄라고 볼 수가 있고요. 우리나라 형법의 살인죄는 사형까지 가능하거든요. 그런데 이렇게 우발적인 범죄도 아니고 치밀하게 여러 명에 의해서 그렇게 계획적인 범죄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중형이 선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아직 정확한 범행 동기는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요. 오늘 또 경찰 브리핑이 있을 거라고 하니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.